Bonjour à tous!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프랑스어 대표 강사 지니입니다. 한눈에 보이는 프랑스 문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오늘은 열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chapitre 17. 오늘의 주제는요, 프랑스 사회입니다. 자, 프랑스 사회에 관련돼서 두 번에 나눠서 다룰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프랑스 사람들의 정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프랑스 하면 이 똘레랑스 정신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프랑스어로는 똘레런스라고 발음되는데요. 자, 똘레랑스 정신, 이게 뭐냐?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자유 및 다른 사람의 정치, 종교적 의견의 자유에 대한 존중입니다. 즉,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다른 사람이 다른 의견을 낸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이 사상은요, 내가 다름을, 나의 방식, 나의 사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먼저 내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가슴에 새기고 있는 정신인데요. 자, 똘레랑스라는 말을 번역을 하자면 사전에서는 관용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건 관용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자면 상대방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그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러나 프랑스어에서의 관용, 즉 똘레랑스라는 것은 이와 다르게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에는 한의 정서라는 게 있죠. 그런데 그 한의 정서는 뭐라고 영어라든지 프랑스어로 딱 한 가지 단어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워요. 번역하기 어렵죠. 바로 프랑스의 똘레랑스 정신도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프랑스의 정신에 관해서 얘기할 때 관용이라는 단어보다는 바로 똘레랑스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프랑스인들이 가슴 깊숙이 새기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 똘레랑스 정신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프랑스인들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일 거예요.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슈라고 하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귀족은 귀족답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명성, 신분에 걸맞게 처신을 해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자, 우리가 귀족이라고 해서 막 떵떵거리고 남들 무시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한다면은 그 지위에 맞게, 걸맞게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요. 로댕의 작품입니다. 깼레 지방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품인데요. 자, 이 사진을 갑자기 왜 가져왔냐? 하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프랑스의 백년전쟁 후에 이 깼레라는 지방은 영국에 의해서 함락되었습니다. 영국이 지배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영국왕이 깼레 지방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6명이 먼저 자처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사람들을 살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랬었는데 이때 이 깼레 지방의 지도자들 그리고 귀족들, 사람들의 대결 명망 받는 사람들이 자처해서 내가 죽을게요라고 앞장섰던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은 왕이 감동을 받고 처형하겠다는 것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즉, 그런 귀족들이 오히려 나서서 나라를 위해 나의 목숨까지도 밖에 놓겠다라고 했다는 것에서 바로 우리는 노블레스 오블리즈 정신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솔리다리테라고 하는 정신입니다. 솔리다리테, 연대책임의식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프랑스의 기본적인 정신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우리 프랑스의 국기에 대한 의미 봤을 때 프라떼테니테, 바게라는 거 봤었죠? 바로 그 바게라는 정신에서 온 것입니다. 연대책임의식이라는 건요,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문제는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프랑스라고 하면은 되게 데모, 시위도 많이 하고 그런 나라인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왜 그러냐면은 프랑스 사람들은 개개인의 문제를 그냥 내 문제가 아니야 저 사람 문제지 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문제가 우리 구성원 모두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데모,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프랑스의 기본적인 정신들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어휘 몇 가지만 프랑스어로 배워볼게요. 아까 봤던 관용이라고 번역되는 단 프랑스의 기본 정신 두 번째, 의무를 지우다 라는 동사입니다. 아까 여기서 봤던 정신은요. 자, 세 가지 정신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프랑스 사회 내용 가져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Au revoir!